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고 아주 또 두 분 다 지금 투사로 그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상당히 특이한 조합인데 오늘 자 먼저 오른쪽에 우리 최강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 기자님이 조 기자님 때문에 사실은 엮인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지. 잠깐만 여기 우리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 같이 소개하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저도 우리 조성식 선배님들에게 덕에 더 말씀하시죠. 아니 두 분이 우리가 지난번 3월인가요? 홍대 앞에서 그때 권력관보라는 책 저자가 부승찬 박사님인데 그때 북콘서트를 그날 했는데 그때 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원으로 두 분이 일단 맺어지신 것 같고 그전에는 서로 전혀 모르셨죠? 화면으로만 알았죠. 저는 존경하는 선배님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에 정체가 뭔지 알고 있어서 인사검증에 문제는 없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 부시들이 인사검증을 많이 올라왔죠. 해군참모총장도 하시고 국방부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부량 삼성혈 있잖아. 우리 어머님이 고씨고 할머님이 양씨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부시는 어디 보기가 잘 어렵잖아요. 제주도에 나가 있지. 서울에서 부시성 가진 분들을 뵙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고부량이구나. 그날 지금 화면에 그날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에 그때 부승찬 박사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양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좀 왜 이상하시죠?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하다고 하거나 나쁜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 기자님도 대표적인 이상한 기자시고 그냥 편안하게 어떤 주류의 흐름에 결탁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입길에 오르고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그다지 뭐 그렇게 특별히 권유하고 싶은 인생은 아니어서 그렇지만 우리 부승찬 선생은 제가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사실은 좀 더 특이하게 생각을 했었죠. 조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간에 이렇게 접해봤던 사관학교 출신들의 일종의 특징이 있잖아요. 동종교배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이상한 유전자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분은 되게 특이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특이한 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가 이뤄진다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이 있다는 게 이론 아닙니까. 그거를 입증해 주시는 분 같아서 저는 되게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부 박사님 이런 평에 대해서. 너무 과찬의 평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제 기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모토가 가시밭도 누군가는 길을 내야 된다. 그래야 가시밭길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올레길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 고초 아닌 고초를 겪고 있죠. 뭐 힘듦이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압수수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받고 저는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는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뭐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도 대단해 보이고요. 존경해 보이고 누군가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되니까 막 피고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부추기고 이거 뭐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가시밭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봤던 군의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정서가 제가 참 그때 그분들을 딱하게 봤던 거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또 사관학교 출신들은 더더욱 큰 불안감이 있고 그게 말하자면 본인이 필생의 업으로 이거를 택하고 이게 자기가 봉급을 받고 공직자로 있는 동안에는 사방군데에다가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녀야 되는 직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인격까지 규정이 돼버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개성이나 인격이 말살되고 점점점점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인격이 왜곡돼 가면서 그런 어떤 눈치가 발달을 하고 어떤 대세에 편승해야지 내가 안전한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별이 네 개를 됐던 나중에 장관이 됐던 마찬가지예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깝고 속상했거든. 그래도 나라가 엘리트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방 분야에서 소중한 일익을 담당하라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키웠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찰개혁위원으로 가서 경찰 간부들한테 문재인 정부 초반에 얘기를 하다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이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강좌가 개설이 돼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파시스트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지금 전락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승찬 박사 같은 분들이 계셔서 군이 그래도 다른 어떤 우리 검찰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봐도 제가 사실은 상당한 공백을 두고 가서 그때 저 기무사 해평과장에서 제가 그것도 개혁위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서도 좀 놀라는 면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쉽게 변할 수 있는 조직인데 그걸 그동안에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한심해 보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소중한 분들이 또 생겨나고 있다는 게 그나마 희망인 거죠. 그래요. 지금 소중한 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군에 대한 애정 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참 잘 나와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 얘기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책을 썼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군에서 세게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경찰 쪽에서는 경찰대로 청공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 뭐와 관련해서요? 청공 청공 그러니까 지금 두 갈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사실 진짜 지금 이렇게 나와서 멀쩡하게 앉아있긴 해도 사실은 한 갈래인데 두 개로 만든 거잖아. 청공 때문에 하는 건데 분사기비를 갖다 붙이고 양쪽 다 양 기관이 지금 경쟁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은 군대로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바짝 지금 그거 좀 가진 거잖아. 뭐 좀... 감사합니다.